왜 수군대는 거요? 내가 유명하니까요. 아까 뭐 들었어요? 이뻐서 유명하다고.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사진 찍히면 안 되는데. 저기요. 안녕하세요. 저기 싸인 좀 해주실래요? 저도요. 저도요. 제가 진짜 모델 때부터 팬이었는데 싸인 좀. 아프다고 기자라던데 왜 여기 있어요? 윤나정 씨하고 정말 사이 안 좋아요. 네?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. 이거는 내가 이제 완전히 익힌 것 같어. 아, 미안하오. 경황이 없어서. 선수라니까 정말. 선수가 대체 뭐요? 진짜로 유명한 줄 모르고 귀찮게 한 것도 미안하오. 나 때문에 번거로워지는 거 아니오? 그럴지도 모르죠. 스토커랑 같이 있는 게 알려주면. 공원까지 데려다줄 필요없어. 알아서 가리다. 공원까지 데려다줄 필요없어. 알아서 가리다. 지금 사라진다고요? 지금? 이건 위치를 알았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사리다.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마웠어. 우선적으로 진짜 약 Babe님은. 이사로 지 received so much my name and hear I am here. Ham harsh. 왜요? 는 시athçaemia. 왜? 무슨 양반이. 흠 흠 흐흠 예의가 없어? 무슨 양반이. 이렇게 애의가 없어? gger이 어떻게. 작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작별 인사가 따로 있어요, 여기는? 있죠, 그럼. 알겠죠? 내가 예의 가르쳐준 거예요. 이게 이곳의 작별 인사라는 거예요? 응, 네. 누구하고나 어디서나 하는. 이케어두라는 거죠. 응. 기왕 온 것, 공원까지 데려다줄게요. 나와요. 내 사랑은 오직 너만 바라보며 커져만 가는 내 모습들이 내 작은 연애, 내 작은 맘에 네가 들어와서 떨리는 나 정말. 정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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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